안녕하세요 감사자 리믹스 2집 레전드라고 합니다 남은일보 말에 의하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해물질 포도주스로 바뀌었습니다 겁나 무섭게 생겼습니다 깨구리 진짜 꿈에 나올 것 같습니다 겁나 귀신 같아요 그 다음에 진짜 역대급입니다 와 네온고양이 미쳤다 평균 데스가 좀 높아질 것 같은 느낌 눈에 너무 잘 띈다 이거 예쁘긴 하다 근데 시메트라 아바타 스킨입니다 그 다음에 밤부엉이 뭐 그냥 보라색이고요 자 그 다음에는 검은늑대 절정 고수가 쓸 것 같은 느낌 루차도르 무려 이게 12,000원 스킨입니다 하하하하하 존나 수완의 스킨이 자 오늘 이 스킨 끼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해킹파츠도 오늘 한번 나오나 이걸로 저격수가 단톡방을 파가지고 요즘에 한 4,700만명이 지금 아 470명이 지금 저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엄대 야 존나 예쁘네 이거 체리색이네 레전드 돌리자마자 만났다 돌리자마자 개패게요 진짜 저격 해킹해달라고요 오케이 콜 네온공양이로 갑니다 네온공양이내로 네에로 라인 뒤에 있어요 팀원 여러분 저 새끼들 싹 다 좋으세요 패세요 그냥 이 새끼들 어? 맛간 새끼들 저격 해킹 바로 한탄창커 오늘 에임 개미쳤죠? 피림 피림 팀원 여러분 제 목소리 들었을 때 몇 살 같나요? 카스요니 죽고싶나요? 거점으로 바로 갑시다 맥그릇 맥그릇 힐 그냥 시메틈 뒤진다 얘들아 퇴하세요 퇴 퇴해서 못 잡으면 응퇴하세요 그냥 꺼지세요 어 그냥 꺼지세요 아이고야 어이구 무서워라 어이구 무서워라 미친 새끼들아 어? 어이구 다 컷 싹 다 컷 이 새끼들 위치변형에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바로 황천길 보냈습니다 대사 캐리주 아나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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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크 탈마시크 탈마시크 와 진짜 이거 네온 고양이와 함께라면 팀원 여러분 예? 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예 에임 보세요 아 아 진짜 깐네 게임 진짜로 어 여튼 승리 이제 진짜 제대로 된 한판 가도록 하겠습니다 적팀은 투방벽입니다 투방벽 개박살릴게요 이 새끼들 이애비 있다 바로 간 데이 이애비 가 바로 간 데이 던지 뿐 데이 방벽 삭제 다 피해 스님 어? 설마 팠지 이애비엔 레킿볼돈돈 레킿볼님 드로나 키보리형님 갔시네 가시네 혁기 자리야 자탄 해킹 자리야 해킹 자리야 포커싱 나이스 그 다음 누구볼거야 무리 שמ 보그제 방패 分 나이스 컷 그 다음 그 다음 누구볼꺼야 좌측에 안아볼꺼야 안아볼꺼야 탈매 볼꺼야 탈매 잡았어 그 다음 누구볼꺼야 그 다음 누구볼꺼야 윈선볼꺼야 윈선볼꺼야 원숭이팔꺼야 죽여버릴꺼야 나이스 브리핀으로 이렇게 하세요 둠핏대 위에 둠핏 둠핏해킹 둠핏해킹 나이스 아 지렸습니다 조사 엠피 침도한 엠피 침도한 퀸퀸 가짜 나이스 나이스 미쳤나 파츠 아이가 빡 얘들아 지리나 감상평을 좀 해봐라 잘하더라 핵이다 엠피 지리노 이게 접니다 여러분 와 형님 와아아아악 후사이오인 요세이 형님께 대하여 유네! 총! 플링! 조종이! 감사하게 쏘도록 하겠습니다! 전망의 힘차가 소왕 발사! 아아아아아아악! 이 영웅 죽지않은... 전군! 진격하라! 한 놈 또 남겨두지 마라! 이 놈! 이 죄를 네가 알렸다! 여봐라! 이 놈의 목을 당장 베라! 뭐하는... 아 형님 괜히 진짜 붕음 틀어가지고 지금 이거...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정국 계란! 군산 해킹! 군산 컷! 미쳤다 진짜! 포지션 봐 나! 저기 올라갈 수 있는 거 아셨나요 여러분들? 개꿀팀입니다! 미라님 잘해지셨네요! 네온 고양이였습니다. 아.. 저 씹새끼들 또 있네... 야 루아도 저격 아이가? 스티머니 여러분! 이건 저만의 싸움입니다! 이것은 네온 고양이의 싸움입니다! 아.. 이 새끼 뭔데? 아 잠시만 뭔데?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 오버워치가 아니고 카트라이더가... 막자 합니까 이건? 붕쉐인가요 이거? 초라이더가 이거? 컷! 나 나 살려줘! 윈선! 하... 하킹! 바로 컷! 뒤에.. 뒤에 루시우도 1 플러스 1! 1, 2, 3, 3... 뱅크로 비해! 1, 3, 2, 3... 뱅크로 비해! ALLEM 4, 4, 3, 4, 2, 4... 플레임 3, 4, 2, 4... 뱅크로 비해를 기울이기 키고나 그냥.. 키보드 부셔진다 이 시련을 안 하는데요? 방풀까지 한대요 님들아.. 아.. 저 씹새끼.. 한 세트로 조질도록 하겠습니다... 늑은 이제 디제 따잇... 포르비온의 아나에 와 진짜 너무 열받습니다 저 진짜 뭐 보세요 이제는 이게 또 필드 딱 끼고 딱 피하고 닌 진짜 뒤졌다 어우 족밥새끼 힐팩을 족나 참았네 힐팩을 이새끼 뭔데 와 진짜 너무 힘듭니다 진짜 와 야 야 방금 봤나 음파까지 야 음파까지 꼽아줬어요 두라이들이에요 이새끼 저는 오늘 그거 먹었습니다 에그슬럿이라고 인싸들이 먹는 거 있대 달달하대 납자라이 슬럿이 욕이라고요 뭔데 이거 잡년이라 한대요 내일부터 안 먹을게요 에그슬럿 이제 절대 안 먹도록 하겠습니다 하하하하하하 위도우 뒤지기 2초전 오른쪽 위에 곧 킬루가 올라옵니다 잘 보세요 나 보... 아아앗 보셨죠? 하하하하하 잘 보세요 꿀팁 토오르님 여기 저 포탑이 있어 님 핵임 안녕 허하하하하하하하 저격수작 나랑 그래요 흐흐흐흐흫 님 원래 자격유저임 1화 씩 전법이라는데 1화 형이니 구독 눌렀어? 푹